쎄는 건슬링어 출시! 당시 이다는 건술에 많은 애정을 쏟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캐릭터 수가 늘어나 건술은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건술을 일리약한 노마를 보내기 위해 다시 세팅해주려고 하는데 어 예 다들 많습니다 자 오늘 보실 컨텐츠는 오늘 건술 심폐소 우수생술 좀 하겠습니다 EPR 좀 하려고 EPR이냐 CPR이냐 심폐소생술을 뭐라 그러죠? 아 그리고 빚 갚았다 또 돈 빌렸냐고요? 아니 이건 제 돈이에요 아 사시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큰돈 주고 고특화 사시 갈바에는 아주 과투자인 것 같아요 1300 500 500이면 어떻게 가는 게 싸냐? 치특 목걸이 비싸고 치신 목걸이가 제일 싸나? 치신 500 500에 나머지 특화로 가면 나머지 학세가 비싸져 버리겠지? 아 야 이러면 개싸겠구나 아 이게 맞다 그리고 스킬 요즘 스킬 어떻게 씁니까? 트포작도 좀 해야겠다 나 트포작 아직도 안 했거든 이거 트포작 좀 하고 일단 치특신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이 새끼 이 친구한테는 9렙 폭염 이상은 못 껴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 뒷새끼라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7렙으로 쇼브를 보기 위해서 치특신을 가야될 듯? 오 졸라 싸구나 내가 그때 고품질로 봐서 그런가? 아 사자 완성 진짜 아이스팅은 신이야 그분은 이거 멸하보석을 뭐 뭐 써야되냐 잠깐만 멸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써야돼요? 골 때리는 캐릭이네 뭐 이러나 저러나 칠멸이긴 한데 이거 이거 뭐 본캐가 저 건설이신 분은 그냥 대충 보십쇼 어 이거 저기니까 이거 제 배럭이라서 그냥 좀 제 편의대로 좀 세팅 좀 하겠습니다 너 뭐 빠졌냐 지금 절멸 마탄 샤전 야 이거 훨씬 세진 것 같기도? 질 잘 나온다잉 야 이거 이거 일약하니 해서 좀 고생 좀 하겠는데? 아니 건설 같은 애들은 좀 계속 잡아줘야 돼 이게 좀 안 하다가 하면은 손에 안 익어가지고 야 이해할 때는 무슨 진짜 채팅창을 못 보겠네 이거 손에 언제 익냐 아니 뭐 손에 익어야죠 아무래도 스탠스 캐릭인데 만능 드세요 지금 이해합니다 날아가요 오옷 안 잡힌다 잡힐 줄 알았는데 사실 모두 이다의 말을 기억할 것이다 가족사진에 뜨지 않는다면 구멸 맞춰준다구 이거 한번 봐야겠다 자 아드로핀 데미지 좀 봅시다 버블 들어오겠지? 아 전문달 들어왔고 해오름 들어왔고 아 야 아드로핀 안 빨고있어 아 왜 굳이 게임방송에서 막 그런걸 찾는거야 야 강투 떴다잉 개풀인 일이지요 아우 야 어뒠냐 야아 똥 난리나물었다 Alexander Angel 아유~~ 아유~~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아유~~ 아유 미안합니다 야 리아 한 번 가자 와 배민주 화려한 거 봐라 수고!! 아따 맛있다잉 건수는 노가리 까면서 못하겠다 재밌네 히든웨이로 죽이면 돼요 히든웨이로 요거 바로 팔게요 아 이거 15강은 띄워야 되잖아 그렇지 히트 깔끔쓰 한 번만 더 무료로고 그렇지 역시 뭐 강하는 무료강 아니겠습니까 깔끔하네 굿 어이가 없네 그죠 루아가 재미없다구요 아이구 어쩌나 접으실때 보석점요 어 왔어 오 왔어? 아 근데 월 너무 귀여운데 흐흫 아 약간 오뚜기만 아니면 된다? 어 아 응급차치 오이씨 아 아 오뚜기 어 에 이제 가족들 다 알아요 저 방송하는거 아이 다 알아요 여자친구 부모님도 아세요? 난 내가 인터넷 방송한다는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원래 졸라 많았는데요 어 지금은 좀 괜찮은 듯 저희 부모님은 내가 범죄만 안 저지르면 된다고 하시거든요 항상 그냥 다른 사람 피해주지 말고 그냥 너만 알아서 잘 살아라 이러면 된다 뭐 약간 그런 식이라서 별 잔소리도 안해 아 가버렸 그냥 막상 오면 더보기를 안 누르기가 너무 아쉽단 말이지 아 세상에 수바 아드로핀이면 안 되겠니 암소 하나 들어가고 암소 하나 들어가고 암소 하나 들어가고 야 귀신같이 퍼샷하고 포커스 막타뜨는거 봤어요? 아니 수바 이거 거의 버그 수준인데 어 이다님 건술도 있었네 네 건술 있었는데 건술 배 갈라가지고 요즘 못하고 있었어요 와우 이러 와 데미지마 씨레 와 진짜 양무 건술은 존나 세긴 하니 진짜 우마 달다 야 이거 치트 건술이면 진짜 오지게 세긴 하겠네 달다 달어 그래도 수바 올라갈 수가 없네 오 중단이야 지성 어 지성 저 힘을 이용할 수는 없을까 길이 진짜 좀 굴이긴 하네 요즘 건술이 썩 좋은 평가는 못 받아요 게임을 못할 정도는 아닌데 향이 별로 안 좋아 도망치고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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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로아는 생활레벨 확장 안내중 이 사람들 뭐하냐? 저거 뭐야? 저거 뭐해요? 저거 뭐해요? 타령 모션이 뭐야? 아 촬영 모션? 간다! 컷! 좀 심하긴 하지? 게임이 과해 컷!